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에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츄론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히야 코리안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 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 즐겨 보시죠 이제 한국 드라마는 한국 사람만이 아닌 외국인도 다 같이 즐겨보는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드라마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한국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영상? 음 게임? 요리? 그 영상은 바로 먹는 방송, 먹방 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식사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밥은 먹었어? 밥 먹었어요?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밥을 먹었냐는 말을 인사로 할 정도로 먹는 것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을 하고 또 그 방송을 좋아하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먹방이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생긴 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먹방을 보면 좀 놀랍긴 해요 진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먹방 보면 라면을 한 번에 10봉지씩 먹잖아요 저걸 다 먹을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먹방을 봅니다 그리고 먹방 챌린지도 많이 해요 누가 누가 더 많이 먹나? 누가 누가 더 빨리 많이 먹나? 이렇게 먹방이라고 하면 음식 엄청 많이 먹는 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걸 대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대는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식이라고 하고 많이 먹는 사람은 대식좌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대식좌의 먹방이 대세였는데 이제 먹방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요즘 대세는 소식좌입니다 소식은 대식의 반대로 아주 적게 아주 조금만 먹는 거예요 저것만 먹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소량의 음식만 먹는 사람들을 소식좌라고 해요 요즘 인터넷 먹방도 그렇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저는 소식좌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식좌로 유명한 연예인이 몇 명 있는데 혹시 예전 아이돌 그룹 투애니원 아세요? 그 투애니원의 멤버였던 산다라 박이 소식좌로 되게 유명해요 음식을 아주 적게 먹는 사람인 소식좌 한 번은 소식좌로 유명한 산다라 박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던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모습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마 그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조금만 먹고도 배가 부르지? 이런 생각으로 그 영상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면 산다라 박이 점심을 먹는데 메뉴는 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김밥 먹어보셨죠? 보통 김밥은 길게 한 줄이잖아요 한 줄 두 줄 이렇게 먹는데 산다라 박은 그때 그 김밥 한 줄을 반도 아니고 반에 반도 안 먹고 아 배부르다 이러는 거예요 헐 그렇게 식사가 끝났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딸기를 먹는데 보통 여러분은 딸기를 먹으면 한 번에 얼마나 먹으세요? 다섯 개? 열 개? 이렇게 먹지 않나요? 소식자인 산다라 박은 딸기를 몇 개를 먹었을까요? 산다라 박은 딸기를 진짜 한 입만 먹고 딸기 한 개가 아니라 한 입만 먹고 배부르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딸기 한 입에 배부르다고요? 진짜요? 이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하루에 고구마 하나만 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소식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요즘 관련 영상들도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당연히 유튜브 먹방 영상들도 소식을 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요 이제 먹방의 새로운 대세는 소식좌입니다 사람들이 왜 소식에 열광하는 걸까요? 소식 먹방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방이라는 컨텐츠를 즐겨보는 이유와 같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기해서 많이 먹는 사람이 신기하듯이 적게 먹는 사람도 신기하잖아요 저렇게 조금만 먹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신기하죠?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먹방이 유행하면서 관련 컨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종류의 먹방은 이제 좀 식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사람들에게는 완전 반대의 먹방이 소식이라는 이 먹방이 새로운 재미를 준 것 같아요 한편 소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음식을 아주 적게 먹는 소식 영상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렇게 조금만 먹으면 건강이 안 좋을 텐데 걱정될 만큼 조금만 먹는 영상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영상들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따라하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식과 관련해서 제가 신기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최근에 소식자들을 위한 식당도 생겼다고 해요 이 식당에서는 0.5인분 주문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가격도 절반? 좋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가격이 절반인 건 당연히 좋고 가끔 식당에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여러 개 시켜서 먹어보고 싶은데 다 못 먹을까봐 그냥 한 개만 시키잖아요? 그럴 때 좀 아쉬운데 0.5인분으로 두 가지를 시키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대식자세요? 아니면 소식자세요? 아니면 그냥 남들 먹는 만큼 적당히 먹는 편이세요? 저는 소식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했던 딸기 한입 먹고 배부른 그런 극단적인 소식자는 아니지만 보통 식당에 가서 1인분을 시키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여행 가면 음 나는 소식자구나를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 다니면 맛있는 것도 많고 일부러 맛집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배가 불러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아쉽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는 뭔가 되게 비싸거나 되게 맛있거나 되게 좋거나 되게 크거나 이렇게 뭔가 와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진짜 크고 멋있어요 집에 수영장도 있고 방이 10개고 화장실이 10개에요 와 집이 어마어마해요 음식이 맛있을 때도 와 그 음식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 맛있어요 꼭 가보세요 아주 멋진 콘서트에 갔을 때도 와 콘서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요즘 더굴놀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도 꼭 보세요 먹방을 보면 진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2번 깨작깨작 먹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조금씩 조금씩 맛없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깨작깨작 먹는다고 해요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것처럼 조금씩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밥 먹기 싫을 때 깨작깨작 먹거나 한국 사람들은 밥 먹기 싫을 때 젓가락으로 밥을 조금씩 조금씩 깨작깨작 먹거든요 이럴 땐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깨작깨작 먹을 거면 먹지마 반대로 아주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은 복스럽게 먹는다고 해요 뭐든지 복스럽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 보는 사람도 같이 먹고 싶어져요 3번 텐데 텐데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한데 오늘 배울 텐데는 걱정의 의미입니다 요즘 소식 영상들을 보면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조금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걱정될 땐 텐데를 쓸 수 있어요 저렇게 먹으면 건강이 안 좋을 텐데 걱정돼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혼자 여행 갈 때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날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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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